장소가 장식들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책을 읽어줄 거예요. 아 오만 우리 옷이 제일 예뻐요 이에요. 왜 거꾸로 했나요? 아니 내가 보여줄게요. 시작. 우리 옷이 제일 예뻐요. 오늘은 세계 어린이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. 잠시 후면 세상 여러 나라가 어린이들이 자기 나라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보물 보내게 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아닌가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현의 이름입니다. 제가 입은 오늘 한국의 옷 한복 한복이에요. 첫 번째로 무대에 오늘 예은이가 받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. 한복 등 색이 너무 아름다웠어요. 한복을 입으면 예쁜 꽃이 된 것 같아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이하오가 제 이름은 리치입니다.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. 베리의 깐한 모자를 쓴 리치가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.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피파오입니다. 피파오는 움직이기 편에서 뛰어들기 좋아요. 리치가 간슴을 활짝 펴고 자랑하게 말했어요. 빈다으로 반듯 빛이 화가 반짝반짝 빛났어요. 끝났어요. 콤티지가 전 일본에서 온 노리고요. 군림티가 전 일본에서 온 노리고요. 놀이꼬가 남아신을 신고 춤춤 걸어오도 인사했어요. 김호노의 호비라는 허리띠를 들으면 꼭 나비 같았어요. 김호노의 호비라는 허리띠를 들으면 이거 이거 나요? 놀이꼬는 나비처럼 윙글빙글 봤어요. 겉은 탁 제 이름 배당야입니다. 독일에서 왔어요. 반바지에 지길 갓 중 신을 신고 멜빵과 비슷한 모양의 트레이커을 거친 배야가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. 레드 호젠은 남자들이 입었던 전통 옷이에요. 레드 호젠 전에 트레이커을 걸치고 모자를 쓰면 더 멋져요. 베이 나는 허리띠 손 세리띠에 손을 올리면 활짝 웃었어요. 골라 꼬모 엔스타스 저는 멕시코에서 온 파니카입니다.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판초에요. 커다란 망토와 바지를 입은 파니카가 소중하게 말했어요. 파촌에는 대부분 솜브레로라는 모자를 해서요. 팽이 넣고 가운데가 부족한 이 모자가 바로 솜브레로지요. 파니카는 쓰고 있던 커다란 모자 벗어서 인사했어요. 세 개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섰어요. 모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. 가해자가 예은이에게 다가가 보였어요. 한일은 어린이는 어떤 우리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. 모두 아름답지만 한 번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예은이가 대답하자 웃음소리가 터져와 왔어요. 똑같은 해자가 질문에 다른 니들도 같이 날아오지 가장 예쁘다고 답답했어요. 각 나라의 고대는 그 나라의 모자와 전통이 담겨있습니까? 그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? 모두 정말 아름답습니까? 사회자의 발에 울렁찬 방수소리가 울렁 퍼졌어요. 무대에 서 있는 어린이 들이는 가슴이 번지 올라갑니다. 끝 오늘은 책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? 길이 썼나요? 그러면 이제는 갈 시간이에요. 그래서 빠빠이 다시 한번 볼게요. 끝 끝 끝 끝 끝